자, 이제 그 다음은 이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우리 막내 예리 씨. 여기 보니까 감정 표현이 풍부한. 역시 푸딩지호. 어떤 스타일로 표현을 좀 하세요? 작사를 많이 합니다. 작사를. 우리 예리 씨랑 감정 대결을 펼칠 한 분의 멤버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... 너무 잘할 것 같아. 윤형 오빠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 은혁 씨랑 레드벨벳의 예리 씨랑 제한 시간은 60초고요. 제 시어를 행동만으로 표현하고 팀원들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 레드벨벳의 예리 씨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시작! 호기 씨! 호기 씨! 정답! 쏜아! 무서워! 호포! 불안! 불안! 겁이 질리다! 소름! 무서운! 무서운! 저건 샴푸? 머리가 가려워! 냄붕! 떨린! 설! 패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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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자수 얘기해도 돼? 예쁜 차! 귀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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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스라워! 자, 정답! 불안! 초조! 긴장, 긴장된 똥 마려, 똥 마려 어, 똥, 똥, 똥 급동, 급동, 급동 급해! 급해! 야, 급동 아니야, 저 정도 야, 은혁이가 완전 힌트야 야, 내가 맞아! 불안, 급함, 초조함, 떨림 자, 네 글자예요, 네 글자 긴장, 긴장 네 글자, 네 글자 패스, 패스, 패스 아, 어렵다 패스, 패스 자, 패스 불안! 뭐야, 한 거 아니야? 다 똑같아! 설레! 불안! 초조함! 자, 정답! 정답, 초조 맞아요 팅북! 팅북! 빨리 마! 팅북! 팅북! 상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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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, 맞았어 자, 10초 남았습니다 자, 10 9 8 7 뭐야? 8 7 뭐야? 화나스, 화나스, 화나스 째려도 돼 4 나 죽일 거야 1 나 죽일 거야? 수고하셨습니다 자, 여기까지 I kill you 자, 이렇게 해서 애니씨는 총 4문제를 맞췄습니다 아니, 어렵네 문제가 어렵다 자, 이제는 위치를 좀 바꿔주시기 바랄게요 자, 은혁씨 준비됐어요? 아, 무조건 준비됐어요, 저는 지금 아, 완전 준비됐어요 자, 준비 시작 고 자 정답! 정답! 귀염! 정답! 귀염! 너 귀여워? 상큼함! 아, 정답! 도도! 도도! 수정! 삐짐! 화남! 아니에요 질투심! 질투심! 정답! 정답! 질투심! 질투심! 정답! 야, 너 진짜 못한다 멍 때리기, 멍 때리기 고릴라! 멍 때리기, 멍 때리기 멍 때리기 멍 때리기 멍 때리기 환호 환호 상쾌함 경쾌함 입냄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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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쁨 통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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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! 울 어이없음! 어이없음! 이별! 헤어집! 서우남! 서우남!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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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가야 돼, 화장실 정의 화장실 정의 초조왕 불안! 안전! 아, 조마조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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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네 문제 분노! 화상! 미침! 어깨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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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이 난다! 흥이 나! 어깨춤 언제까지 어깨춤을 주게 할 거야! 초정! 초달! 짜증 짜증나! 짜증 짜증 짜증! 짜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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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짜증 정답 자, 10초 남았습니다! 10! 9! 8! 7! 수준마! 순수함! 정답 6! 순수함! 정답 6! 5! 4! 3! 2! 1! 그만! 잘해! 뭐 6문제나 맞췄어? 잘했어! 우와, 진짜로? 잠깐만 여러분! 우리! 자, 오늘 엄청난 분이 오셨습니다 이 분이 누군요? 혹시! 혹시 뻥쟁이 아니에요? 맞아요, 뻥쟁이! 맞아! 자, 손 한번! 안녕하세요, 뻥쟁이예요! 자, 저희 뻥쟁이! 자, 뻥쟁이님 들어가십니다 뻥쟁이님 들어가십니다 자, 뻥쟁이님 들어가십니다 자, 이렇게 해서 현재 스코어 2대1로 앞서 나갑니다